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형수 씨는 어떤 혐의에 관련됐냐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에 상당히 여러 번 10회 이상 정도 이름이 아마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성남FC뿐만 아니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리한 그런 행정 추진의 여러 부분 어두운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숨진 전형수 씨는 성남FC 의혹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이재명의 영장 청구서에 23번이나 등장한다. 굉장히 깊숙이 무리한 그런 업무 추진에 관련이 되어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형수 씨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공범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았고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다. 정치판에 오랫동안 이렇게 뒹굴었던 사람들은 수배 구속 이런 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지만 늘공몬 늘공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연금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하니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겠죠. 그게 이제 아마 오늘 같은 일은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도록 만들지 않았느냐. 이 내용은 23번이 나오는데 네이브에 대한 뇌물 요구 뇌물 수수 본인이 받아 쓴 건 없습니다. 범죄 수익 언니 케미를 적용했고 특히 전형수 씨는 이재명 대표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공범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니면 실무책임을 담당했던 모양입니다. 전형수 씨가 성남FC가 네이브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실장과 함께 네이브를 직접 만나서 협상을 벌인 실무자였다. 당시에 이제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입니다. 성진도 해야 되고 자리도 유지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선출직인 상관이 명령을 하게 되면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 전형수 씨는 그런 수동적인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아마 이재명 씨를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인간적인 매력을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어떻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데 영상 녹화로 진행됐으니까 가혹 행위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1월 31일 날 수원지방법원에 열린 이화영청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용하게 업무를 하는 스타일이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소심한 면도 없지 않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이렇게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이렇게 옥죄임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간에 영장청구서에 23번 정도가 이름이 전형수 씨 이름이 나올 정도가 되면 성남 FCE의 후원금 모금 과정 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행정적인 그런 무리수를 둘 때 아마 이분이 해결사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실세였다고 합니다. 실세. 아주 실세였다. 그렇게 보시면 최척헌이자 실세이자 충성파였던 예기치 않은 사람의 죽음인데 이 전형수 씨의 실상을 성남시에서 부시장을 했던 분이 잘 정언을 하네요. 그러면 이 전형수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이라든지 그리고 또 전형수 씨가 이재명 씨의 어두운 부분들을 상당 부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정언을 하네요. 이재명은 늘공 가운데서 의공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 중에 최고봉은 정진상 씨고 정식으로 공무원 시험을 쳐가지고 여러분들 공무원이 됐던 늘공 가운데서는 최척헌이 전형수 씨다. 여기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정진상 씨도 전형수 씨에게 선배님 이런 호칭을 썼으니까 상당히 행정업무를 잘 아는 그런 아주 최척헌이자 실세였던 것 같습니다. 이 성남시에서 함께 근무했던 이 부시장은 이재명 전 경기도 성남시 부시장입니다. 전형수 씨는 성남시장의 늘공 직업 공무원 가운데서 이재명 시장의 최척근 실세로 행동했습니다. 사람이 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생긴 것도 그렇고 fc 후원금 모금 등 민감한 문제에 실무책임을 도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 측이 무리한 인사를 강행할 때도 총대를 맺습니다. 정진상 씨도 전형수 씨를 선배라고 부르며 예를 갖췄고 이재명 시장이 자리를 비울 때는 늘 전형수 씨와 주요 현안을 상의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중앙일보에 실린 고인이 된 전형수 씨는 누구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몇 문장만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머리에 어떤 모습이 다 그려지는 거죠. 조용하게 일하지만 상당히 추진력이 있고 그리고 소위 보수가 어려워하는 일들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개인적으로 욕심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이재명 씨에 대해서 인간적인 매력도 느꼈겠죠. 그러니까 본인도 출시해야겠다는 욕심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보시게 되면 나오네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고 전형수 씨의 충성도는 대단했다. 2018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를 떠나 경기지사로 갈 때 전형수 씨는 1년 더 성남시에 근무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고 정년퇴직할 수 있는데도 명예퇴직을 하고 경기도청으로 이동해서 이재명 지사 초대 비서실장을 맡았고 2021년도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선거에 나갈 때 선거대책본부에도 합류할 정도였다. 출시의 끈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잡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상한 대로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됐으면 큰 요직을 차지할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인 거죠. 전형수 씨의 충성도는 대단했다. 나름대로 직업 공무원 출신 가운데 좋은 그런 동아줄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던 분이고 자기 인생을 베팅을 한 거죠. 전형수 씨는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시청 기조실장을 지냈는데 기조실이 fc 후원금 문제를 도맡았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봐도 전형수 씨가 fc 관련한 활동의 내용이 다수 언급돼 있다. 이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실장이 fc의 후원금을 준 기업들과 큰 틀에서 협상하고 전형수 씨도 여기에 깊숙이 개입해서 실무자급을 한 정황이더라. 출시에 베팅을 한 겁니다. 공무원들은 그렇게 후원금을 받게 되면 법률 지식이 없더라도 소위 뇌물수수죄에 걸려드는 것 제3자 뇌물수수죄에 걸려드는 것 정도는 대부분 알 건데 대통령이 될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뭐 인생을 좀 종친 사람도 여럿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사에도 개입했네요. 인사가 나낭을 겪자 성남부시장 함께 기획조정실장이던 전형수 씨가 찾아와서 이청의 뜻입니다. 그리고 결제를 요구했다. 이청은 이재명 시장실 즉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덕 측근그룹을 뜻하는 언어다. 이재명 시장 뜻이니 무조건 결제하라 이렇게 압박한 거죠. 성남시장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이 정도 했으니까 대한민국 권력을 장악했으면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못 살았을 것 같아요. 대단한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권력이 민간인이나 민을 보필하거나 봉사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권력을 지었으니까 그냥 지배당하는 자는 수탈을 하거나 그냥 주둥이를 그냥 휘어차거나 그런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불어야 국민들을 위하여 이렇게 뻥치지만 하는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개머처럼 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그 소위 유전자는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 민을 지배나 복속의 대상으로 삼아 가지고 민을 수탈이나 뭡니까 이런 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제가 보면 그냥 국민을 책임 어떻게 떠들어갈 건가 이런 것만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조선사람들은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조선시대 멘탈리토로부터 크게 벗어난 것 같지가 않아요. 이 부시장은 이야기하네요. 호남 출신인 전형수 씨는 젠틀맨으로 불릴 만큼 대인관계가 좋았지만 입이 무겁고 추진력이 무섭게 강해서 이재명 시장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았다. 성남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어공, 정치적 공무원의 톱은 정진상이고 늘공, 늘공무원, 직업공무원의 톱은 전형수 씨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전형수 씨는 성남FC 후원금 말고도 이재명 대표의 다른 의혹 사건에서도 깊숙이 연루되었을 공상이 크다. 그래도 죽으면 안 되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